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잘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념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께서 입장하시면 이어서 개식 선언이 이루어지고요. 선제를 드린 적도 정확하게 구역식으로 가릅다운 장면을 주어드렸죠. 이성공화 수립단이 서울시로 기를까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기의 대화를 경례를 받겠습니다. 우리 국기의 사랑을 얻어라 철가을 누린내 바람소리 불려다 우리 국기의 사랑일세 무광산 철기 화려 감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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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 오늘 1919년 4월 10일 기념식 대한민국 fundamental 빛 관계